5월 7일 금요일 밤 이스라엘 경찰은 라마단 마지막 금요 무슬림 기도회가 열린 성전산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주민을 포함한 무슬림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무력 충돌은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경찰에게 돌과 물병을 던진 후 이스라엘 경찰이 성전산에 올라가자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7명의 경찰과 약 200여 명의 무슬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대부분의 시의자들이 해산하면서 충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번 성전산 내에서의 격렬한 충돌이 발생한 후 가자지구의 테러단체인 하마스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 하나인 성전산의 이슬람 아락사 사원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성전산 충돌로 인하여 아랍 무슬림들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가자 및 서한지구 등 전국 아랍마을과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날 5월 7일 가자지구로부터 이스라엘 남부로 방화풍선이 날아와 적어도 7건의 화재가 발생해 진압을 했다고 관련 소방서 측이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한지구 국경에서 5명의 팔레스타인 테러범이 이스라엘 경찰에 총격을 가하며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총격전으로 인해 이스라엘 국경 경찰의 총에 맞아 팔레스타인 테러범 중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은 예루살렘 등지를 관광하는 투어에 등록을 했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와 테러를 감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7일 금요일 샤바시 시작된 후 성전산에서는 이스라엘 경찰과 무슬림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력 충돌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양측에서도 가장 민감한 성전산 내에서의 무력 충돌이 5월 7일 금요일 밤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월 9일 밤은 무슬림들이 운명의 밤이라고 칭하는 라마단의 가장 성스러운 날로서 이날 무슬림들은 성전산의 아락사 사원에서 이슬람 심야 기도회를 위해 모일 것입니다. 동시에 5월 9일 밤에는 용 예루살렘의 날이 시작됩니다. 용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1967년 6일 전쟁에서 요론 단어로부터 예루살렘 올드시티를 포함한 예루살렘 동부 지역을 수복한 날로서 예루살렘의 통일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국경일입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축하 퍼레이드를 하고 통곡의 벽에서 예루살렘을 수복한 것을 크게 기뻐하며 기념하는데 이날 또 한 번의 유대인과 무슬림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치안과 안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올드시티 내에서의 격렬한 무력 충돌이 앞으로 며칠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라마단의 끝에 무슬림과 예루살렘의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무슬림들의 배후 세력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끊어 없애려는 원수 마귀임을 바라보며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도록 예루살렘의 날에 무슬림은 수모를 겪었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맛보았기에 종종 이날 테러가 많이 일어났는데 원수가 계획하는 모든 테러가 사전에 발각되고 차단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군과 경찰에게 하늘의 지혜와 모략의 영을 부어주시길 모든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에 미움과 폭력의 영, 다툼과 분쟁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그들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부드러운 마음과 세영을 용서와 화해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 안에서 진정한 한 세 사람을 이루도록 이러한 무력 충돌 가운데서도 원수 마귀에 속이는 영과 거짓의 영에서 벗어나 주님의 극율하심을 따라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큰 무리의 아랍인들이 일어나도록 나마단 기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거짓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며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시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과 성전산을 더럽힌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대신 회개하며 이 땅을 예수님의 보열로 덮고 정결하게 해주시도록 예루살렘의 날을 맞이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님의 영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여 신실하게 그 영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하의 말씀이 임하여 이루시되 만군의 여하가 말하노라 내가 시원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하가 말하노라 내가 시원에 돌아왔은 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읽었겠고 만군의 여하의 산은 성산이라 읽었게 되리라 만군의 여하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하비와 늙은 지하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으므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오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하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하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하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리아 8장 1절에서 8절 말씀